여성들이 싫은데 억지로 할 때는 왠지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 산을 쳐다보거나니요. 아니면은 빨리빨리 끝내 아이 빨리 끝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인의 TV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여성들은 사랑을 위해서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누고요. 남성들은 즐거움, 결국 쾌락을 위해서 잠자리에 사랑을 나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꼭 여성들은 그 사랑을 위해서만 잠자리에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도 혹은 또 사랑이나 그 애정 같은 게 없어도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자 신디 메터슨이라는 사람이요. 왜 여자들은 잠자리에 사랑을 나누는가 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 책을 쓰기 위해서요. 장장 5년 동안 천명에 달하는 여성들에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5년 동안 조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을 쓴 거라고 합니다. 왜 여성들은 잠자리에 사랑을 하는가. 네, 오늘 그 책에 들어있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사랑이 없어도 좋아하지 않아도 여성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사랑을 나누는 거에는 아주 복잡 미묘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들이 어떤 것들인지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딱딱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요. 여성들은 일상적인 생활 그리고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잠자리의 사랑을 나눈다고 합니다. 웨스턴 교수 책에 의하면 85%의 여성들이 가정의 평화 그리고 일상의 평화로움을 위해서 잠자리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알고 있었던 두 분의 경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요, 굉장히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사업이 아주 잘 돼서요. 해외 출장도 많았고요. 또 그리고 수시로 굉장히 집에 늦게 들어오면 꼭 술자리를 많이 갖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부인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늘 술에 취해갖고 들어오는 그 남편의 술 냄새도 싫고요. 그 다음에 그 잠자리에 사랑 나누는 것도 그리 달갑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남편이 세 번째 아이를 가지면 혹시 바람 같은 게 안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녁마다 남편을 졸라서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졸라가지고 사랑을 나누곤 했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잠자리가 좋아서 사랑을 나누는 건 아니었겠지요. 그래서 셋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첫째하고는 나이가 꽤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셋째가 나왔는데 셋째가 나니까 참 귀여웠겠지요. 얼마 동안은 남편이 좀 일찍 들어오고 가정에 충실하는가 싶더니만 어느 사이엔가부터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서 사업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남편이 바깥에 여자도 있고 더더군다나 아이까지 있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하게 되고요. 결국은 갈라서서 살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여성이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벌어지고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보면은요. 제가 20년 전쯤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20년 전쯤에는 저도 꽤 젊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음이 되게 많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분이 71세였습니다. 여성분이었고요. 네, 그 당시 20년 전에 71세와 지금의 70대는 너무나 틀리죠. 뭐 지금은 70대 굉장히 젊고 왕성하지만 그 당시에 70대 제가 보는 그분은 할머니 같은 느낌이 확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정말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누는 게 달갑지 않고 너무 싫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직도 멀쩡하고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은 한 달에 한두 번 꼭 밤에 사랑을 나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유인 즉슨이요. 만약에 본인이 응해주지 않으면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여자를 찾을 테고 여자를 찾다가 잘못, 아주 못된 여자를 만나게 되면 자녀들한테 혹시 망신살 뻗칠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너무 싫은데도 불구하고 네, 꼭 한 달에 한두 번 남편을 위해서 본인이 싫은 것 감수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그분의 그 지혜로움이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아 참 훌륭한 분이었구나 라는 느낌이 많이 들곤 합니다. 그렇듯이 아까 제가 첫 번째 이유인 즉 이유 여성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일상생활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잠자리의 사랑을 나누는 여성들이 주변에 꽤 있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성들 중에는요, 이런 여성들이 있대요. 남편이나 혹은 사귀고 있는 남성에게 좋은 식사 대접을 받고 선물을 받았을 때 그날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고마움의 표시로 사랑을 나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좋은 선물 사갖고 와서 뭐 사랑한다 이런 말을 주고받고 이럴 때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그냥 남편이 원하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요, 남편이 가정일을 도와주거나 아내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희생과 봉사 같은 걸 했을 때 잠자리를 나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 뭐 당연히 같이 여자도 마음이 동해서 사랑을 나눈 경우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고마움은 있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얼마든지 사랑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남편들이 하자고 하자고 졸릴 때 어쩔 수 없이 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마음이 동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데 뭐 남자친구나 남편이 막 한 번 하자고 하자고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번쯤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여성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요, 여성들이 싫은데 억지로 할 때는 왠지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 산을 쳐다보거나요, 아니면은 빨리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로는 뭐 여자들이 뱃살이 많이 나와서 뱃살을 빼기 위해서 혹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편두통이 있을 때 머리 아픈 걸 날려보내기 위해서 혹은 남편들이 불쌍해서 또 이런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하지 못하면 언제 할까 싶어서 얼른 기회가 날 때마다 그냥 하고 싶진 않지만 해야지 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성들은 꼭 좋아서 그리고 사랑해서만 남성들과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더러는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여자들은 얼마든지 사랑을 나누고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음... 그렇지 않으시겠지요? 기왕 사랑을 나누는 거 서로 행복하고 또 즐겁고 좋아서 사랑을 나누는 순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을 테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귀나TV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고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